오랑주리미술관 짠! 안녕! 지금 저희는요 이제 여기 어디죠? 오랑주리미술관이죠 오랑주리미술관에서 저기 개선문까지 형절리자 거리를 걸어다니려고 해요 조금 여기 보시면 에펠탑도 있고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깃발 이렇게 있는거 보면 저기가 개선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연인분들이 너무 많으셨는데 사실 이번에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다 느낀건데 연인이 너무 많아요 그쵸? 사랑이 넘쳐나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너무 외롭고 그리고 프랑스가 유럽의 꽃을 그만큼 아름다운 곳에 또 쎄타고싶네요 썸을 타고싶네요 악상이 떠올랐어요 썸탈거야 제목은 썸탈거야 나 어느 패널에서 오늘 한번 타볼꺼야 볼꺼야 전화도 할꺼야 볼꺼야 이거 악상 괜찮은거죠? 아 진짜로? 이걸로 곡을 써서 저희가 프랑스 여행공을 써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이제 계속 저희로 가볼까요? 진짜 가봅시다 안녕 저희로 가봅시다 저희로 가봅시다 저희로 가봅시다